미국의 최대 이동통신 회사인 버라이즌과 삼성전자가 손잡고 미국의 제5세대 무선망 네트워크인 5G 시장에 진출합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오늘 버라이즌 5G 무선망 사업의 협력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버라이즌은 올해 하반기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5G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인데 삼성전자는 각종 네트워크 장비를 버라이즌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5G는 사물인터넷의 핵심 기술로 기존 4G 네트워크보다 10배에서 100배까지 고속통신이 가능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20년까지 미 전역에 걸쳐 광대역 5G가 상용화될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이 분야의 새로운 진입자라고 평가했습니다.